비싼데? 너무 비싸네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고정에? 살려줘? 아니네! 안 비싸네! 안 비싸 안 비싸 안 비싸네 안 비싸요 안 비싸 별로 안 비싸요 돈이 많기 때문에 별로 안 비싼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고정액은 있지만 플루토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워프를 많이 하고 다닐 거라서 제가 구경을 하고 싶어서 다른 행성은 이 기술을 배우면 꼭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 밖에 없나요? 전자증기를 사지 아 그러니까 전자증기도 하나 사놓을까? 우주전거장 나중에 또 올 수 있어 전자증기를 사는게 이득인데? 나 바본가봐 난 바보야? 왜 그걸 이제 말했어요? 난 바보야 오늘 악함한테 해놓고 이거 왜 해요? 제가 악함을 하는데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할 그거더라구요 하나 구매하구요 돈은 좀 많이 주우지만 지금 돈이 중요한게 아니야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지만 여행은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 뭐야 아 반물질이 필요한데 헤르듬이 없네요 헤르듬은 저기 구하러 가봅시다 수트랑 비행기도 확인해 봐주세요 근데 이제 비행기는 아직 못 살거에요 좋은 비행기가 하나 있기는 한데 비쌀거에요 300원 300 얼마더라? 그 정도 하더라구요 헤르듬도 사자고?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어 비행기가 좋아보이는데 파일럿이 불의를 딱딱대며 거래를 할 용의가 있으면 알린다 삼선을 주문하면 얼마죠?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어? 이게 좋은거라 그런가? 야 돈이 아무리 좋은거지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진짜 저기 사기꾼이다 사기꾼 그죠? 이벤틴 이벤토리 비교도 안돼요? 근데 아직 못사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일단은 저기 헤르듬을 사가지고 여기를 떠나봅시다 여기 동네가 별로 마음에 안들어 나는 좀 이쁜데였으면 좋겠어 행성이 맨날 계속 막 빨갛고 빨갛고 막 그런 곳만 있어가지고 좀 초록초록한 별이 있지 않을까요? 초록초록하고 이쁘고 동물도 좀 살고 그런 곳으로 한번 가봤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 헤르듬 50개를 사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쁜 곳으로 부디 넘어갈 수 있기를 동화나라 동화나라 그래 동화나라처럼 어 해리듬이 아 뭐야 해리듬이 저기 33개밖에 없어요 야 이럴반에는 그냥 가 해리듬 어차피 33개밖에 없어 구하러 가자 그냥 다른 방송도 보냐고요? 뭐 무슨 방송? 아 아 아 나 아니 난 안 봤는데 50개 필요한데 33개밖에 없어 그렇게 된 거 그냥 해리듬 구하러 갑시다 자 하고요 어 가기 전에 해리듬이 무슨 모양인지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해리듬 해리듬이 파란색 모양 파란색 모양인데 해리듬 찾을 수 있을까? 괜찮을 거야 한번 갑시다 흠흠흠 왜이러세요? 잠깐만 얘 비행기는 얼마일까? 이 비행기는 얼마일까? 쌀까? 비쌀까? 이것만 알아보면 안 될까? 다른 놈이거든? 아까랑 똑같이 생긴 거 같은 건 착각일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함선을 주문 와 씨 비교해보기 수락해볼까? 아 수락조차 안 되는구나 와 와 와 저기 저랑 비교가 안 되죠? 아이템 칸 창도 넓고 너무너무 좋네요 아까랑 같은 건가봐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나는 내일 다시 쪼꼬미 함선 타고 가서 해리듬이나 키겠습니다 비키세요 나가게 네 행성을 하나 골라서 가야되는데요 어 작은 행성에 대체로 뭐야 뭐야 아 나 또 정만났어 아 나 진짜 아 어떡해 저기 부분공간 스킨으로 갑진 화물 발견? 아 저거 해적이네 해적이야 해적 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거 그냥 저기로 가자 어떡해 펄스 엔진 사용 못한대 아 어떡해 여기로 가자 여기 아 어떡해 내 거 아 나 죽겠어 나 죽겠어 아 어떡해 아 돌겠네 진짜 아 아 해적이 쫓아와 아 아 진짜 나쁜 놈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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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도망칠 수 있어 나 여기 갔던 덴가? 싸우라고? 아 저번에 싸우다가 죽었어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갈게요 저번에 싸우다 나 죽었다니깐 죽어가지고 무덤 무덤 같잖아 무덤 같었잖아 메가봄 메가봄이요 메가봄 가자 가자 아 근데 여기 갔었는데 여기 여러분 자원이 많았던가? 기억이 안나요 일단은 가서 자원이 많기를 한번 빌어보죠 대체로 작은 행성이 좀 풍부한거 같아요 큰 행성일수록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딱 봐도 이거 자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이 황무지 느낌 아까 나무 있는 곳 갔었는데 여기도 안 이쁘다고? 아니 내가 가는 데는 하나같이 안 이뻐 나도 좀 예쁜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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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게 왔네요 나 나무 있는데 온쪽 아까아까 버그로 튕기구 자아 자 해리듐을 구해야되는데 해리듐 아이콘이 무슨 색인지 알아? 아 어 해리듐이 파란색일까? 이거 풀스러움은 사양 엄청 타겠다 음 그럴라나 오 플래티놈이다 오 플래티놈이다 와 와 여기 좋다 좋다 어 해리듐 아 해리듐이 파란색이네 파란색 자 이렇게 해서 아 해리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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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해리듐 아니잖아 해리듐이 있다고는 나오는데 승후군 방어막 채우고요 방어막 최대 어 음 한 번 더 눌러서 스캔을 하고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풀스러움인데 어 요거는 그냥 행성 탐험 게임이에요 근데 행성을 탐험하기 전에 지금 뭐가 좀 필요한데 내가 그게 없어 지금 탄소 오오오오 경비 뜬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철? 와 철 엄청 많다 그 다음에 아연도 있고 야간 기온? 지금 밤이야? 어 이건 뭐죠? 아 철 어 여기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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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찾지 못함 벌써? 인벤토리 너무 저기 인벤토리 나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한데 이러면 플루토늄 얻었고요 탐욕 옆에도 뭐가 있는데 이거 클릭이 안되고 아이엇 아니야 일단은 헤리듐을 먼저 구하는데 집중을 꼴쌓님 안녕하세요 어 어 근데 전부 플래티넘밖에 없는데 여기 뭐가 있다 보라색 오 지식의 돌 객종적 언어를 배웠습니다 417 트로피 획득 플루티넘 밖에 없네 콜라남 습득한 단어 10개 플루토늄은 없나 혹시 주의해? 플루토늄도 살짝 필요한데 오 뭐가 날아다닌다 우와 생물이 잘어 오 좋아 이런거 일단은 파란색 파란색 오 저기 뭐가 또 있다 이게 뭐죠? 아 여기 좋다 여기 뭐가 좀 많은거 같아요 가본 파손딩 기계 오 새로운 기술 발견 굿 좋아요 오 여기도 또 뭐가 있어요 오 굿 나이스 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내가 좀 좋은곳으로 내려온건가 아니면은 내가 내려온곳에 우연이 있는 우연이 있는거치고는 운이 너무 좋은데 그쵸 아 이제 밤 됐다 하늘봐 하늘봐 무서워 무서워 이런곳에 살면 무서울거 같애 플래티넘 밖에 없네요 여기는 다른 파란색이 있는곳에 가봐야되나봐요 일단은 비행기 타고 저기 다른곳으로 한번 가볼께요 여기 너무 뭐가 없어 헤리둠이 없어 헤리둠이 없어 헤리둠이 지금 파란색 색깔이거든요 근데 저게 왠지 모르겠는데 플래티넘도 같이 파란색으로 보여서 헷갈려요 헤리둠이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라라님도 어서오세요 헤리둠이 여기 없을수도 있는건가 어 일단은 헤리둠이 없을수도 있겠죠? 이 defensive 헤리둠이 카카오나 부ㄎ 이acs sinister 헤리둠이 아 근데 어딜가도 다 똑같애가지고 오기에 같은 종류의 자원색이 똑같은데 안에 세모 구멍 네모 구멍 등등 쪼금씩 달라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아, 그렇구나 여기는 뭐죠? 저기 뭔가 있어 보여요 앞에? 나 달릴 수 있나? 어, 뭐야 뭐야 이건? 나 달리기 배웠는데? 아, 아, 저기 동그라미인가? 여러분, 해리 둠 저기 앞에, 안은 동그라미에요? 안은 동그라미가 있었던 것 같아, 해리 둠은 일단은 여기 뭔가 있어요 뭐하는 곳이지? 한 번 가볼게요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있는건가? 아 설마 쉬 아, 여기 오니까 따, 따뜻해져 달려가기 키가 뭐야? 여기는 뭐지? 철이 있구요 어, 징그러워 징그러워 저거 징그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치? 나만 그런가? 아, 동굴에 들어오면은 안정이 되는구나 철밖에 없다 어어, 플루토늄 필요해, 필요해 엄청 엄청 필요해 플루토늄이 저기 생명 연장 그것도 채워주고 여러모로 중요하거든요 여기 플루토늄이 마침 많이 있네요 생명 그것도 채우고 가고 여기서 그럼 되겠다 오케이 아, 그렇다면은 빈슬롯 없으면은 생명 유지 장치 플루토늄으로 다 채우고요 제트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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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티타늄 이걸로 다 채우고 아, 이렇게 되면은 헤리듐을 저기 찾아도 문제다 공간이 없어 공간이 이게 어떻게 하는거지? 사용자가 장시간 동안 달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통없는 요추천자 경막의 탭 삽입 및 화학물질 신체 삽입 절차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된 활동 시 사용자의 신체에서 젖산이 생성되는 곳을 중화시켜줍니다 아, R3 오키오키, R3였구나 난 또 일단은 여기 왔고 왔고 어? 아닌데 R3는 이건데 아, 요거 아아아아 나 달리기 배웠어요 여기 플루토늄 짱 많아 어... 근데 요긴 어찌된게 그거는 없다? 달리기 배웠어요 근데 요기 옷 옷 내가 옷 아, 여기로 왔구나 어, 길 잃어버릴 뻔했어 달리고 극한 야간 기운이래 밤 되니까 더 추운 건가봐 산책가 얼마나 어? 걸어 다녔으면 벌써 산책가가 또 헤리듐 어... 없어 없어 여기 주위에는 헤리듐이 없어 아, 이 동네에는 헤리듐이 없나봐 다른 행성으로 가야되려나봐 좀 둘러보고 없으면 다른 행성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자원이 풍부한데 비해서 헤리듐만 없어 왠지 헤리듐? 이름만 들어보면 없을 것 같이 생기긴 했어 헤리듐이 아이콘이 뭐냐면 보면은 저 파란색 보이죠 저 파란색 안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 돼요 조그맣게 저기 보이죠 지금 옆에 오른쪽 아래 보세요 발진 추진기 연료 부족 플루토늄 펄스 엔진 페이지빔 헤리듐 헤리듐이 많이 필요하네 페이지빔 이것도 사용하려면 헤리듐이 필요하네요 행성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번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볼게요 좀 다른 지옥인 것 같다 싶은 그런 곳으로 가면 있을 수도 있지 음... 음... 어?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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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뭘까요? 저게 헤리듐 아닐까요? 철이면 실망? 아... 에메리듐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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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술 발견 음... 음... 여기서도 좀 OHP로 가져갈 거 없나? 훔쳐갈 거 없나? 훔쳐갈 거 없나? 에휴... 없는 듯? 훔쳐갈 건? 이건 뭐야? 뭘... 오... 플라스마 런처 지면 와해 기술이자 탐험 도구입니다 발사한 플라스마 탐화는 접촉식 폭발합니다 아... 근데 헤리듐이 뭐가 되게 많이 필요하네? 헤리듐을 왜 한 번도 못 본 것 같지? 자아... 이... 제도 헤리듐이 필요해요 어! 잠깐만 여기 무슨 상자 있어가지고 상자 좀... 깨서 갈게요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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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나 줏이 잡고 있는데? 자원 아무렇게나 가져가면 안되나? 화물 투하 아... 벌써 가득 차서 어떡하지? 아... 인벤토리가 너무 부족... 부족해요 아... 이러지마 오케이 겹칠 수 있는 건 최대한 겹치고 이건 뭐지? 아... 그라아그라? 그라아그라가가 뭐야? 체력체대? 어... 그 다음에 여기 뭐 박스가 하나 있지 않았나? 어... 박스 없었나? 박스 있었던 것 같은 다시 아침 됐다 일단 여기 저장... 저장 안 해도 되겠지? 비행기 타고 건물 안에 팔 수 있는 거 있지 않았음? 없었어 없더라고 윙고님도 어서 와요 이... 이게 뭐야? 아 저거 에메릴이었지? 음... 해리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네 여기에는 해리줌이 없는 저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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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뭔가 이 초록색들 뭐죠? 이 초록색들이 도대체 뭐야? 금이야? 이게 뭐야? 애정카페님 하나로 펭강이 고맙습니다 뀨! 아 에메릴이네 철 어... 어... 없어 여기 동네에는 없나봐 아쉬워 죽겠네 그라그라 그라그라 그라그라는 또 뭐야? 여기 동네에 없나봐 어... 다시 올려서 어... 에메릴 계속 그냥 밖에 가서 사줘 그게... 사도 좀 모자라... 돈이 없는건 아니구요 제가 사실... 33개밖에 안... 안 팔더라고 근데 또 가면은 저기 또 있을... 있을까요? 이것도 에메릴이고 이 동네에는 없나보다 아까 헤레듐이 50개가 필요한데 50개는 아니고 여러가지에서 한 7,80개 정도 필요한데 33개밖에 안 팔더라고 아마 여기에는 없는 걸로 좀 가다가 근데 없을 것 같이 생기긴 했어 그렇죠? 나무들 많고 그런거 보면은 도옥이 어디 막 동굴 이런데 있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봤을때는 디비 구울사님 100개록 통큰팽가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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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할게요 저기 밖으로 나와서 다른 행성으로 갈게요 그게 날거 같애 백종 해달라고? 당신은 내 맘에 백점 백종이 아니라 백... 백점이야 백점 어... 어...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이? 시야 제대로 잡고 가자! 좀 멀기는 한데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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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0... 오 저 좀 걸리네요 좀 먼데? 지금 끝에서 끝으로 가는건가 설마? 갔는데 크고 이런건 아니겠지? 여지껏 갔던 행성이는 헬이 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내가 여기... 은하계에서는 다... 갔다 왔을텐데? 저기를 가야되나? 그러면은 저기 멈추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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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내가 발견했었나? 아! 미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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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갈게요 그러면 러시아 이래요? 뭐..